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우리가 초단타에서 단타 영역까지 짧으면 하루 매매, 길면 하루 이틀 정도의 단타 단기 매매를 할 때 그렇게 좀 많이 상승했던 걸 정리를 해두고 이런 종목들을 짧게는 한 10일에서 길게는 한 30일 정도까지는 추적을 해보면 먹을 게 생각보다 참 많아요 초단타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 종목 선정, 기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량이 나오고 이 거래 대금도 꽤 많이 그런데 그 종목들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경 GN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네옴 시티 관련주로 올랐고 외벽 전체 강화 유리 시공 계획인데 여기 관련된 업체라서 올랐습니다 지금 네옴 시티 관련주들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강한 게 뭐죠? 네옴 시티 네옴 시티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 건설, 해수, 담수와 여러 가지 분야가 따로 있죠 기산 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세계 최대 공항 추진 관련주고 태경 BK는 사우디의 해수, 담수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차 전지를 이런 쪽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우주 쪽도 봐야 되고 리튬 쪽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슈가 있고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이렇게 장대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장대는 하루에 몇 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너무 많이 추적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한 두 개, 두 세 개 정도를 잘 고르는 그것부터 눈을 좀 키워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많이 가든 조금 가든 상승 다음에 조정 다음에 반등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섹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 최초 상승이냐 두 번째 상승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전 고점 등을 좀 터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고 난 다음에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오늘 패스를 하고 여기서 또 강조드리는 것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차트에 기본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이동평균선 5, 10, 20, 여기 30, 60, 120 기본적인 것들 보통 5일선, 21선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하나 추가를 한 것이 11선이고 21선과 61선 사이에 하나 추가한 것이 31선 이렇게 긴 매매, 큰 스윙 매매, 큰 중기 매매를 할 때는 11선, 31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단기 매매, 짧게 짧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쪼개기 위해서 10과 30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큰 장대 다음에 바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는 거기서 좀 며칠 머물고 상승에 대한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상승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5일선과 역도가 멀잖아요 5일선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반등 5일선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 이렇게 또 먹을 게 있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5일선 맞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밑에 아래 꼬리 부분에서 매수 여기서 그 다음날 팔아도 5%, 6% 에요 물론 이렇게 다 하기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을 역할을 한다 거기서 매수 포지션은 항상 나온다 여기서 여기까지 쭉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확대를 할게요 내려오다가 11선에서 맞고 아래 꼬리 장중에 내려왔다가 여기 맞고 쭉 끌어올렸다는 거죠 저가가 마이너스 5.48% 종가가 마이너스 1.1% 대략적으로 4% 정도의 수익구간이 발생한다 단타적으로 충분하죠 5일선을 깼으니까 11선까지 11선 깼으니까 이제 21선까지 내려갈 확률이 생기죠 21 가고 난 다음에 십자도지 그 다음에 상방 돌파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 다시 한번 21선에서 무조건 이렇게 지지 반등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21 끼고 내려가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적 추적을 해야 되고 어느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5일선 넘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 상승 다음에 5일선에서 반등 11선에서 반등 21선에서 반등 21 끼고 내려오냐면 다시 31, 60일, 120일 이 부분 또 봐야 되겠죠 알루코 이것도 장대양봉의 전고점 넘어서 주고 내려오고 5일선 급등 5일선 깨니까 11선에서 또 이렇게 반등 이 종목은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5일선에서 큰 반등 없이 5일선 깨고 내려오고 11선 문방에서 이렇게 반등 또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신도기현 저도 오늘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이런 가이드와 2평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슈 매매 마크닉 표시 자 매수 매도 그죠 쭉 들어오고 5일선에서 반등 여기서 5일선 깨버리고 여기서 11선에서 이렇게 또 반등 11선 깨고 내려와서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PC 디렉트 장대 다음에 장대 다음에 5일선 깨고 11선에서 반등 11선 깨고 21선에서 소폭 반등 자 이게 정확하게 5선 맞고 반등 정확하게 11선 맞고 반등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5일선이 아닌 3에서 3은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있죠 그죠 3일선이 있다 생각하고 또는 뭐 체크를 해도 되고요 3에서 5일선 사이 들어왔을 때부터 보는 거고 정확히 11선이 아니라 8일선에서 11선 사이 드랍적으로 8일선이 이렇게 좀 더 앞에 있겠죠 그 다음에 21선 정확하게 맞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18일선에서 21선 사이 지금 요것이 21선이니까 18일선은 대략 속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지금 드리는 말은 5일선에서 무조건 반등이다 11선에서 무조건 반등이다 11선 깨고 내려왔을 때 21선에서 무조건 반등이다 20선 깨고 내려와서 60일선에서 무조건 반등이다 요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누구나 다 돈 벌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 크게 보면은 크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5개고 10개고 20개고 30까지 쑥 내려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하나 크게 확 올라간 건 없어 보이죠 여기까지는 61선 위에 3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제대로 된 반등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5일선에서 아래 꼬리도 이렇게 조금씩 달리고 11선에서도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고 2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3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큰 반등만 생각했다면은 다 손실이겠죠 우선 장대양봉 나온 것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 계속해서 업등락에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의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장대양봉은 무엇이 많이 나왔는지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그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왜 올랐는지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시라고 몇 주 전에는 마감 시황으로 오늘 특징 종목 특징 테마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걸 계속 봐야 지금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종목을 꾸준하게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추력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11선 정확하게 21선 그렇게 되지 않는다 5일선 전 3일선부터 11선 전 8일선부터 21선 전인 15, 16, 17, 18일선부터 그때부터 미리 대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플러스 확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이드, 지지 정황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잡아드리기 위해서 장대양봉 가이드 잡기 영상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매매한 신도기연도 이 가이드를 잡고 이 평선들을 보면서 여기 돌파할 때 오늘 매매를 한 거고 이 가이드 윗부분까지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평선 플러스 가이드까지 지지 정황까지 함께하면 당연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거기서 플러스 이제 거래량까지 볼 줄 알고 거래가 생기고 거래가 죽고 재생 목록에 보시면 교육 영상 다 있습니다 그죠?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5일선 금방 왔을 때 11선 금방 왔을 때 21선 금방 왔을 때 무조건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선매십으로 이런 은봉의 반등을 보고 미리 들어갈 것인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손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손절 결국 손절 안 되면 끝이에요 여기서 많이 내려가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위로는 3% 4% 먹고 밑으로는 만약 내리면은 30% 40%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당일로 먹고 나올 것이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은 것들 중에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따로 또 표시를 해가지고 몇 개만 너무 많으면은 추정을 못하니까 당일 매매할 거 3개, 4개, 5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그 부분을 위로 가이드 잡고 그 3개, 4개, 5개 중에서 지지받고 가이드 돌파하는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전략할지 하냐 어떻게 머리로 굴리느냐 또 매일 부지런하게 추적을 하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장대 다음에 50, 20, 30, 60, 60 다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고 잘못 사서 물려서 밑에서 파는 거고 누구는 지나가서 아 그때 못 봤구나 하는 거고요 기회는 동일합니다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손절을 잘하고 누가 더 기다릴 줄 알고 누가 더 부지런하고 누가 더 올라갔을 땐 욕심 안 부리고 팔고 나오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더 안전한 매매, 스윙 매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하나의 펼쳐진 이 평선에서 지지 반등을 이용한 단타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세세하게 매매할 방법, 기법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단타 매매, 기법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렸죠 거기서 또 응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차트 매매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100% 승률 자체도 없고요 이런 큰 틀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세세하게 성공률을 높이고 본인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이런 방식에 있는 탁sing과 네, 이 공간에서 두 전쟁은 가짜 스태프가 하나의 펼쳐진 이 탁sing과 하나님의 펼쳐진 이탑sing과